가수 박미가 성형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. 23일 방송된 tv 조선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선 박미의 인생사가 공개됐다. 박미는 복귀 후 성형 루머에 휩싸인 데 대해 눈과 코는 당연하고 양악수술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있더라. 다 내 코고 내 눈이다. 안 그래도 눈이 쳐져서 힘들다. 여 내겐 양악수술을 할 배포가 없다. 라고 밝혔다. 그녀는 또 별 얘기가 다 나오기에 도리어 고맙게 받아 드렸다. 이 나이에 나쁜 얘기 쓴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는다. 보시는 대로 내 얼굴 그대로 내 옛날 모습 그대로다. 라며 웃었다. 이혜미 기자 gpai 골뱅이 tvr e port.co.kr slash 사진는 tv 조선 카피라이트 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고